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로 미국 대통령 선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아니 공 박사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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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는 해리스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공 박사님은 트럼프가 된다고 하네요. 누구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해리스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본인이 원하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입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은 제가 공병호 tv를 운영하는 원칙은 철학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논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우세론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나 각계 전문가가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하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ccbb를 가려서 여러분에게 보도를 하고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내가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내가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되는 것이 당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의 방송의 원칙은 사실의 기초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선택은 여러분이 내리시는 겁니다.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논평을 여러분들 트럼프 우세론이 득재하고 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 방송이 전부가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친한파, 친륜파, 중도파, 좌파, 우파, 나노가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진영의 이익은 무조건 정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보니까. 지금 트럼프 우세론은 미국의 주류 언론까지 가세해서 트럼프 우세론을 외치니까 그게 옳으냐 문제를 제가 따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0일 2024년도 52%에서 54%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 한 2주 사이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51%, 52%, 53%, 54%까지 올라간 겁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 하고 여러분들 여론조사기관인 디시즌 데스크인가 하는 디시즌 데스크 hq 54% 54대 46인 겁니다. 엄청난 격자입니다. 이걸 팩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출고돼서 헤리스가 여러분들 헤리스 찬양 기사를 실어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선일보의 언론사 기능을 잘 못한 거죠. 언론은 판단은 독자들이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결정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튜브 진행자가 헤리스가 좋으니까 헤리스 당선돼야 된다 해서 그런 내용만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54대 46인 겁니다. 큰 격자인 겁니다. 51%부터 제가 보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미시간을 제외하고는 당선 가능성이 노스캐로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는 압도적이고 위스칸신도 여러분 큰 폭이고 펜실베니아와 네바다가 여러분들 접전이지만 그러나 누가 우세한 겁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54대 46은 큰 차이인 겁니다. 오차범위를 벗어날 정도 큰 여러분들 차이가 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전망을 해보게 되면 276대 262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프로젝션입니다. 전망 270석 이상을 받게 되면 승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인단 전망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30일 기준입니다. 30일 기준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는 경합주 스윙스테이트 7개 보시기 바랍니다. 7개를 보시게 되면 미시간을 제외하고 근소한 격차로 대부분 여러분들 애리조나 트럼프 60% 조지아 트럼프 64% 노스캐로라이나 트럼프 65% 압도적으로 경합주 가운데 세 군데는 트럼프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미시간만 해리조보가 57대 43으로 앞선 겁니다.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칸신 모두 다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앞선 겁니다. 네바다는 50대 50에서 시간이 가면서 1% 2% 이렇게 트럼프가 앞서가는 겁니다. 모두 상승세인 겁니다. 그래서 네바다 격전지에 10월 31일 날 그 바쁜 일정을 쪼개 가지고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들러죠. 한국인이 세운 그런 한국인 이름으로 세운 리오디토르 명가 그럴 겁니다. 한국인이 세운 한국인의 기부를 해가 세운 네바다에서 주류업을 해가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한국인이 세운 리오디토르 명의 10월 30일 날 그 바쁜 일정에 도날드 트럼프가 여러분들 유세에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외신이 전해지니요.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트럼프 우세로는 제가 트럼프를 당선시켜야 되고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제가 만일 투표권을 갖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선호를 갖게 되겠죠. 그러나 공적으로 방송을 할 때는 제가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게 아닌 겁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거니까 정직한 방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직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가지고 아마 설득하시는 분이 많이는 안 계실 겁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을 못 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원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트럼프 후보가 이제 앞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조선일보. 조선일보 이번에는 좀 덜하네요. 그래도 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신문사는 정직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리즘. 프로페셔널리즘은 기본이 몸 자기 직무와 관련한 정직성이 기초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법관 검찰 검사 대통령 언론사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초창기부터 가장 정직하게 글을 쓰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최종연구소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 이용준 씨입니다. 전 외교부 북핵 대사입니다. 가장 정직하게 글을 썼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쓰면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얼마나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친민주당 행보를 하는가를 매습게 꼬집은 사람이 이용준 최종연구소 이사장인 겁니다. 그래도 이런 조선의 여러분들 전반적인 논조와 반하는 그런 외부 기고를 받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저는 특별히 이용준 이사장 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분은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직하게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글을 쓰는 사람들에서 진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서도 진실된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이 탕류처럼 흐르는 이 나라의 언론계에 언론 내 외부 인사를 불문하고 가장 정직한 글을 쓴 사람이 이용준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10월 30일 날 이 기사는 정직한 사람이 지금 미국 선거를 정직하게 어떻게 보느냐 전부 다 피해내려 뭡니까 이렇게 왜곡시켜 가지고 대세를 추정하고 대중에게 아부하는 글을 다 쓴 겁니다.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선일보 내부에 있는 사람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 다 똥바가지를 덮어 쓴 겁니다. 미국의 cnn 뉴욕타임스 뭐 이런 거 다 인용해가 와싱턴포스트 인용해가 뭡니까 으쌰 으쌰 해리스 으쌰 으쌰 민주당 이렇게 나간 거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분 이야기 들어볼 만합니다. 왜 처음도 정직했고 지금도 정직하니까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보냐 미국의 주류 언론이 외면해온 트럼프 우세론 전국 지도만 박빙일 뿐이고 선거인단 예상 숫자 압도적으로 트럼프 우세 트럼프 312석 헤리스 226석 한미동맹 발상에 대전한 필요 전략적 모호성을 떨치고 전략적 확실성으로 전환해야 되고 기꺼이 미국에 맞서서 미군 주한 부담에 대해서 책임과 비용을 떠맡으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냐 미국 선거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여세에 앞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눈앞 현실로 다가가고 있다. 동동댕 결론입니다. 이 사람의 결론. 미국의 대다수 주류 언론이 반대하고 대다수 동맹국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한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대시로 굳어가고 있다. 이게 이용준 이사장의 결론인 겁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에게 극도로 적대적이었던 미국 주류 언론과 이들을 인용 보도하던 국내 언론에 호도되어 불과 한두일 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꿈꾸며 안도하던 그들은 당황하면서 대책이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게 이런 진실의 목소리인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오늘자 이용준 갈령을 반드시 일독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진실된 목소리는 가뭄에 콩나기처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선거인단 숫자로 환산된 트럼프 후보의 우세는 훨씬 강력하다. 트럼프 후보는 이미 10월 초부터 경합주 7권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 현재 선거인단 예상 숫자가 트럼프 312명, 해리스 226명은 무려 86명이나 우세하다. 서럼프가 전부 다 승리할 확률이 뭡니까? 33% 된다는 겁니다. 7개 경합주에서 전부 승리할 확률이. 여러분 이게 결론인 겁니다. 이분의 전망이 100% 맞아 떨어지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실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진실된 이야기를 해온 사람은 지금 미 대선을 이렇게 보구나. 특히 펜실베니아주를 장악하는 후보가 승리하라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전국 여론조사를 능가하는 의미와 정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펜실베니아 선거다. 트럼프 후보가 10월 중순부터 이 경합주 7권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대선 결과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고작 해야 7개 경합주 중에서 미시간을 헤리스가 앞서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간간히 나오지만 이용준 이사장 이야기는 7개 전부를 다 트럼프가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선거인단 숫자 우세는 최근에 지지도 상승했다는 새삼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9월 말 이래 줄곧 지속되어 왔다. 미국의 노동절 이후에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진 겁니다. 헤리스가 누구인가를 미국의 유권자들이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아 저 양반이 콘텐츠가 없구나. 그래서 전 복지로 트럼프 후보와 함께 표를 던진 겁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악몽으로 여기던 미국의 주류 언론은 그들의 헛기사인 헤리스 후보의 전국 지도 우세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애써 외매하였다. 그러다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 왔어야 부득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눈을 돌린 상황이다.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시민들에게도 필요하고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불편하지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아주 용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백악관 복귀 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안은 네 가지인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정액 주한미군 감축 제3차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문제 4차 인플레이션 감축법 IR 폐지 문제 이 네 가지는 상호 무관한 사안들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후보가 동맹국을 바라보는 기본적 평가 기준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열쇠도 상호주의에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한 상호주의적 기여를 얼마나 미국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고 받자는 겁니다. 제대로 돈 주고 우리도 얻어낼 거 얻어내자는 거죠. 한국 외교는 전략적 모호성에 달콤한 유혹을 떨치고 전략적 명확성을 확립해야 되고 한미동맹관계에서 국력에 걸맞는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남중국의 항해의 자유작전 불참 신장위구로 인권괴리안 불참 대만 문제 무관심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불참 부틴 대통령 취임식 나홀로 참석되고 사는 아직도 중국과 러시아에 연연하면서 우리가 속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대의와 스스로 거리를 두는 한국 외교의 모순적 자상이다. 주한 미군 감축에 반대하면서 또 주둔 비용 부담이 지극히 인식해서 끊임없이 감축의 명분을 만드는 모순적 정책 역시 제고돼야 될 구시대 유산이다. 그래도 외교가에 이렇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발신할 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짧지만 강력하고 담아내야 될 모든 주제를 다 담아낸 거죠. 너무나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직한 사람을 여러분들 그냥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전부 다 대시의 편성에 가 여러분들 편을 여러분들 다 왜곡해 가지고 그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은 양심회복운동 정직성회복운동이라고 불려야 될 겁니다. 전부가 다 사기를 치니까 지적 사기를 다 치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